안녕하세요. 바오쌤이 농원에서 영상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것이 오늘 지금 비가 올까요? 안 올까요? 여기는 비가 안 내리고 있답니다. 어제 오후에 비 좀 내리고 밤새 비 좀 내리고 그러더니 심어나무 심어나무 심어놓은 화분들이 엄청 좋아합니다. 여기가 내가 한 시간씩 맨날 맨날 물을 주는 곳인데요. 내가 물 주는 거랑 또 비가 와서 비 맛을 본 거랑 또 틀립니다. 요 앞에 보이는 거는 할미꽃 모종이고요. 제가 해마다 2,000개, 4,000개씩 해놓는 할미꽃 모종 요게 1년 지난 거라 내년에는 꽃을 예쁘게 핀답니다. 요게 지금 9cm 포트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. 요거 다 일일이 제가 작업하는 거고요. 다할리아 꽃은 요게 지금 한 송인데요. 요게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가지고 한 50송이, 60송이 정도 꽃을 피운답니다. 벌써 1분 2로 지나갔네요. 그리고 글라디올로스는 내가 줄뛰기를 해줘가지고 비가 와도 쓰러지지가 않았답니다. 요게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그렇습니다. 글라디올로스는요. 그리고 비가 내려가지고 비 피해가 있나 없나 하고 한 바퀴 돌었는데 우리 집은 비 피해가 없답니다. 그래서 좋고 오이가 주릉주릉주릉주릉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10개씩 따도 계속 따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런답니다. 아 바오쌤이 농헌이 우리 장덕리 시골집인데요. 와 이쪽에 달려 심어놓은거는 정말 예쁘게 꽃이 배웠습니다. 색색이로 다 있고요. 이쪽에 로드베키아는 비에 쓰러졌네요. 쓰러져도 할 수 없고요. 와 이쪽에 반풍나무도 쓰러졌고요. 쓰러져도 할 수 없고요. 3분 영상으로 찍어놓을 겁니다. 어디선가 새가 쇽띠깍 그럽니다. 쇽띠깍 그러는거는 까치고요. 뽁뽁 그러는건 뻐꾸기고요. 쯽띡띠깍 그러는거는 참새고요. 그리고 여기 여러가지 고란이가 막 이 산에서 쇠마리가 막 떼놀고 그런답니다. 어 원래얼레 수레국화를 많이 심어놨는데 비에 요렇게 쓰러졌는데요. 수레국화도 각가지 색상이랍니다. 그래서 3분 영상 찍으면서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엄청 좋아요. 비는 안내리고요. 와 우리 하우스도 보이고요. 들어오는 입구 꽃도 보이고요. 3분 영상으로 요렇게 해놨습니다. 어 그런데 찍을게 많아서 5분 영상으로 찍어야지 돼요. 너무 길다고 나 말하지 마세요. 이쪽에 거미줄이 이제 거미줄 보이나 어 내 핸드폰이 꾸져서 그런가 안보이네요. 와 꽃들이 이쁘죠. 와 내가 잘하는 거 우와 내가 갖고 와 놓는 거지만 정말로 예쁘답니다. 어 그래서 억 또 꼭꼭 그러면서 꽁이 날라가면서 자기 여기 내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. 하고 꽁꽁 그러면서 지나갑니다. 아 근데 내 목소리 이상하죠. 사실은 아 이렇게 목소리 안내려고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목소리가 나오네요. 젤야는 꽃이 우리집에 엄청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젤야는 꽃인데요. 이게 피고 또 지고 피고 지고 그런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지나면 물이 이만큼이나 많이 받쳤습니다. 내가 비오면 요렇게 물받이에갖고 요거 화분에 물을 부어주는 거랍니다. 빗물이 그냥 물보다 수돗물보다 더 좋기에 제나면 꼭 구경하세요. 요거 내가 직접 씨앗 뿌려서 가꾸는 거구요. 흰색도 이뻐요. 해당하도요. 제가 씨앗 뿌려서 가꾸는 거구요. 요기가 우리 파우새미 농원이랍니다. 어 제나면 분홍꽃은 더 예쁘네요. 예쁘죠. 이쪽으로 쫙 캐서요. 할미꽃모정 올해 씨앗뿌린 거는 씨앗받아서 씨앗뿌린 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하고 세미야 세미야 엄마 왔다. 우리 세미가 기지개를 켜 하면서 엄마 왔다. 그러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. 세미야 엄마 왔어요. 내가 엄마입니다. 세미 엄마 와 뒤에 쪼르륵 맞아 세미네 집으로 들어가세요. 두 달 조금 지난 세미랍니다. 바우새미 농원이라 내가 세미라고 이름을 지워줬습니다. 세미야 톡톡톡톡 털고 와 아이고 아무리 이거는 모가나무 명자나문데요. 아직도 꽃이 이렇게 접혀있죠. 어 5분 영상 훨씬 지났다. 6분이다. 그냥 꺼야지 되겠다. 너무 기르면 사람들이 구독을 안해준답니다. 그래가지고 그냥 끌거구요. 끄기전에 언추리꽃은 언추리꽃의 하루 수명 이거는 하루백게 꽃이 안핀답니다. 하루 피면 그냥 지는거구요. 계속 피어있는거 같지만 다른 꽃이 또 피고 그러는거랍니다. 요것이 언추리꽃입니다. 살짝 핸드폰에 인증서 찍고 6분 14초 영상이로 맨드른겁니다. 끝! 오늘의 영상 끝!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댓글 못따라도 근데 댓글 날 기치관이 없어요. 저 풀 뻗고 막 그래야지 돼요. 이 농원에서요. 그래서 인증서